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친한테 올라 붙으려 하는 먹탐요괴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 여친이 먹탐요괴입니다. 이제 결혼하자고 하길래 개씨껌하고 바로 못한다고 했는데요. 아니 미친 이제 사람 맞냐고 원지 너무 많이 먹는 여친과 헤어져야겠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여친이 밥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이게요 그냥 단순히 많이 먹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산처럼 쌓아서 먹어요 음식을. 그 먹방 유튜버 찌양 있죠? 그런 사람만큼 많이 먹는데 살짝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롯데리아 같은 햄버거집 같은 곳에 가잖아요? 그럼 기본이 세트 3개입니다. 햄버거 단품 3개가 아니라 세트로 3개요. 그리고 여기서 치킨 한 마리를 같이 곁들이고요. 콜라 같은 건 몇 잔을 마시는지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치킨만 먹을 경우 혼자 두세 마리는 헤치우고 엽떡 같은 걸 먹을 때는 우동 사리를 왕창 추가해가지고 거기다 또 주먹밥이랑 튀김도 쌓아서 본인 혼자 거의 다 먹어요. 한 90% 정도. 잘 먹는 성인 남자 기준 대여섯 명 정도는 헤치웁니다. 제 여친이고 참 오랜 시간 봐온 모습들인데 이게요 아직도 적응이 안되고 볼 때마다 경이롭고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 여친이 뚱뚱한 건 아니에요. 이게 영양분 흡수를 잘 못하는 체질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몸이 되게 날씬한데 이게 또 워낙에 흡수를 못하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곧바로 화장실을 달려가요. 엄청 자주 갑니다. 그리고 한 번 가면 잘 안 나와요. 이게 뭐 어쩌다 한 번씩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입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최소 다섯 번 이상 화장실 가야 되고 그리고 머무는 시간도 마찬가지 최소 30분 이상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밖에서 혼자 기다리는 거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죠. 매번 30분이 아니라 다섯 번 다 합쳐서 30분인 것 같습니다. 설마 갈 때마다 30분이면 두 시간 반이잖아. 이게 말도 안 되죠. 만약 그런 게 진짜라면 그게 진짜라면 이거 진짜 미친 거고. 그리고 이게 솔직히 남자로서 좀 쪼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나 많이 먹어야 되니까 솔직히 식비가 너무 부담됩니다. 워낙에 많이 먹으니까 일부러 가성비가 좋은 뷔페 같은 것도 종종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다고 하면 그날은 반드시 일반 식당에 가야 되는데요. 바로 어제 같은 경우 오리불고기 5만원짜리 대자 두 판에다가 밥 세 공기에 다시 볶음밥 세 개를 볶아서 이거 역시 혼자 다 먹고 이러니까 밥 한 끼 먹는데 10만원은 그냥 넘어가요. 해서 이거 말고 일반 고깃집이랑 레스토랑 이런 건 아예 꿈도 못 꾸고요. 뷔페가 아니라 해도 최대한 무조건 가성비가 좋은 것만 찾아갑니다. 데이트 할 때마다 제가 미리미리 찾아 놔야 돼요. 안 그랬다간 돈 20만원 우습히 깨지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그럴 거면 차라리 먹방 유튜브를 하라고 해라 이런 말들 하실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벌써 말을 했죠. 이 정도로 먹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이참에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요. 하지만 여친 성격이 워낙에 보수적이라 SNS도 안 하고 그러니까 먹방 유튜브 이런 건 죽어도 안 한다 그래요. 직업도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는데 얘 한 달 식비가 200 넘어갑니다. 자랑하는 외식비 빼고 지 혼자 집에서 먹는 게 200이라고 그러다 이번에 얘가 갑자기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속으로 이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뜬금없이 정말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얘랑 결혼하면 과연 내가 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아니 걱정 때문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최대한 티 안 내고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친은 왜 그렇게 어물쩡거리냐며 이런 제 태도에 크게 화가 났습니다. 먼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여친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요. 아 이런 걸로 고민을 한다는 게 저 스스로도 믿기질 않는데 도대체 여러분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일반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솔직히 여친보다야 더 잘 버는 편이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엄청난 먹성을 과연 제가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 제가 감당 중이고 허리가 휘청이는데 아니 그냥 저는 얘를 평생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마음이 못난 제 탓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저렇게 먹고 그러니까 닭 3마리를 먹고 난 뒤에 바로 나와서 후식으로 홀케이크 한 판을 다 먹는데 여러분은 이런 거 유튜브 말고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제는요. 신기한 걸 넘어서 짜증부터 확 치고 올라와요. 게다가 저걸 다 먹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동안 안 나올 걸 생각하면 그냥 오만 장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얘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 맨날 나만 보면 먹는 이야기만 해요. 이것도 짜증나. 역시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헤어지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또 먹는 거 말고 성격이 참 좋고 착해요. 잘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제 발목을 잡는 게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헤어진다? 뭔가 되게 비겁하고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반 아니 남자고 여자고 친구고 연인이고 뭐고 가니 저 정도로 처먹으면 지가 다 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인간이잖아.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남한테 내달라는 게 문제지. 댓글 쿵쿵쿵쿵쿵쿵식식식 여자한테 돈 쓰게 하는 남자는 여친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2반 이제 더 이상 자기 식비 감당을 못하니까 남친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거네. 야 설계 지닌다. 가스라이팅. 3번 아니 연애할 때는 더치를 한다 해도 결혼하면 결국 공동재산인데 누가 식비를 내든 그게 뭔 상관이야? 저 식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뭔 헛소리야. 저걸 누가 감당해? 2번 그 유튜브 저 양처럼 몸이 흡수가 잘 안 돼서 날씬한 체질인 것 같아요. 저 양도 식비가 부족해서 방송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렇습니까? 타고난 체질은 죄가 아니지만 방송 같은 거 안 하면 일반인으로 살기에 솔직히 좀 그렇긴 해요. 결혼하면 돈 들어갈 일 안 그래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저 엄청난 식비까지 어떻게 감당을 해? 연애는 가능해. 근데 결혼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애가 지 엄마 닮았어 봐. 그냥 온 집안이 식비로 박살나는 거야. 한 달 500, 600 나오는 거지. 3번 내가 딴 건 잘 모르겠는데 데이트 중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이거 진짜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또 기본 15분이야.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신호 오면 막 화장실 찾는다고 난리나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같이 있으면 되게 거슬리고 미쳐버린다니까요. 4번 저렇게 많이 먹는 인간들 보면 그냥 몸속에 걸기가 들린 것 같아요. 나라도 정 떨어지겠다. 아니 짐승도 지들 먹을 만큼만 먹는데 저렇게 먹으면 똥 오지게 많이 싸고 그럴 거 아니냐고. 차로 비교하면 그냥 휘발유만 많이 차먹는 고물차지. 5번 저렇게 많이 먹고 화장실에 바로 가고 또 오래 머문다. 이거 100% 통하는 거예요. 일명 먹토라고 하죠. 먹고 통하는 거. 6번 이거 내 경험담인데 쓴이 여친 그거 먹고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먹토를 많이 하면 위가 늘어나서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7번 다 떠나서 그 사람 먹는 게 차먹는 걸로 보이면 그냥 끝난 거지 뭐. 헤어져요. 8번 예전에 TV에서 본 건데 해골처럼 삐쩍 말랐는데 해골처럼 삐쩍 말랐는데 온종일 먹기만 하는 어떤 아줌마의 이야기 봤거든요. 직업이 있긴 한데 그래봤자 뭔 소용이야. 스스로 감당해야 안 돼요. 먹는 거 보면 엄청나게 커다란 양푼에 밥 3개 넣고 큰 생선 몇 마리 먹고 치킨 2마리 기본이고 근데 문제는 아무리 먹어도 몸에 흡수가 안되니까 사람이 엄청 예민하고 성갈머리도 되게 더럽더라고. 남편 보니까 거의 보살 수준인데 그런 남편도 감당이 안된다면 한숨 푹푹 쉬었어요. 이게 좀 옛날 영상이거든. 근데도 그때 당시 월식비가 두 사람이 월 500 이상이라고 했어요. 미친거지. 지금이야 세상이 풍요로워서 먹방이니 유튜버니 뭐니 이런거 하고 돈 벌고 그러는거지. 옛날처럼 살기 힘든 그런 시절에 저런 체질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 못하고 다 싫어할 사람이야. 9번 내 장담하는데 이거 100% 목토다. 그리고 이거 정신적 문제라서 고치기도 진짜 힘들어요. 아니 지금도 지 혼자 식비가 200씩이나 든다는데 결혼 머뭇거린다고 화를 냈다고? 이게 사람이야? 같은 여자가 봐도 이해가 안되고 너무 이기적이다. 너 혹시 목토하는거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 안해주면 그냥 바로 헤어져. 고칠 의지도 없다. 이거 아니야. 쓰니가 고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엄마 아셔봐. 피눔을 흘리실거다. 10번 님 여친 딱 봐도 목토하는거 같은데 집도 아니고 밖에 나와서까지 저럴 정도면 이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냥 미친 여자라고. 답 없어요. 11번 나 동호회에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어떤 여자아이가 하루는 우리 동네 지나가는 길인데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러길래 나갔더니 바로 고깃잼에 가서 소고기 5인분을 처먹더라고? 내가 초대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동네라는 이유로 당연히 나한테 돈을 지불하게 하더니 하는 말 자기가 원래는 10인분은 거뜬히 먹는데 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그냥 5인분만 먹었다. 이러면서 뿌듯해 하더라고요. 바로 쌍욕 나올 뻔했다 진짜.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저런 핑계로 만나서 얻어먹고 다닌다 하더라고 자기 능력으로는 그 엄청난 식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 결국 그지 새끼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다닌 거야. 그러다보니 남자들은 얘가 지들한테 관심있는 줄 알고 만났다가 음식값으로 몇십만원씩 나오니까 딱 한 번 보고 안 만나요. 내가 아는 최고 기록이 한방에 47만원 나왔다 그랬거든? 이거 당한 남자가 죽여버릴 거라고 걔 난리차서 알게 된 거야. 나도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차단했죠. 47만원. 근데 이거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유튜브 먹방 이런 것도 없던 시절입니다. 저랑 되게 친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 친구가 역도 선수였어요. 그때 아시안게임인가 나가서 동메달도 따고 그랬답니다. 엄청난 최고의 키가 한 180 넘고 몸무게가 130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게 그냥 살이 아니라 근육이죠. 뭔지 아시겠죠? 헐크처럼 그런 애였어. 평소에 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먹는다고. 그래서 한 번은 만나서 물어봤는데 실제로도 잘 먹더라고. 엄청나게 먹더라고. 제일 많이 먹어본 게 아침에 운동 끝나고 옛날에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빵. 마트에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이만한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거 그냥 식빵 다 썰려있는 거 그거 한 통이랑 어른 주먹만한 잼 두 통이랑 우유 2.5리터 큰 거 있죠. 그거를 한 번에 아침으로 먹고 점심때 라면을 8개인가 밥 3공기 말아먹고 저녁으로 고기 15인분에 밥 먹고 또 치킨 먹고 야식으로 피자 먹고 그것도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막 먹고 또 그때 부모님들이 얘 밀어준다고 또 집도 잘 살았대요. 온갖 몸에 좋은 거 보약 미네랄 이런 거 계속 먹이고 만 몇 천 칼로리를 먹었다 하더라고 하루 평균 8, 9천씩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먹방하는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먹는 거죠. 거기다 운동까지 하니까 더 먹는 거야. 그때 제가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먹냐 운동을 해서 그런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원래부터 그랬대요. 위장이 너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 크고 잘 늘어나고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부터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 우리처럼 작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배고파서 쓰러지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니랍니다. 배가 고프거나 그런 건 아니래요. 그냥 그렇게 먹어도 살 수 있답니다. 다만 그렇게 먹으면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계속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대요. 우리도 그렇잖아. 조금 먹으면 더 먹고 싶고 배불리 먹고 싶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답니다. 근데 그 양이 엄청난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먹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대요. 물론 체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합니다. 이해 되시죠? 얘도 흡수 이런 걸 떠나서 먹고 통하는 거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결혼할 거라면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야지. 죄송합니다. 그냥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나는 이거 감당 못하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